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분야를 많이 소개를 하죠. 가장 역동적인 분야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도대체 기업이라는 것이 뭘 하기에 저렇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칩을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저렇게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어제 캄프너스 통해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엔비디아가 주당 855불 900불 넘었다가 이제 85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내용은 여러분 이제 공부 좀 하시죠 뭐 이제 그런 문제 조금 그거 해놓으시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괴물 ai 칩 지금 한참 여러분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보다 2.5배 정도 이게 아마 6세대 제품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밑 에는 보니까 보시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트랜지스트의 2800억개 엔비디아가 차세대 괴물 ai 칩 비 100 비 100 뭐 블랙 블랙 뭐라고 하던데 블랙 블랙 웰이네요 블랙 웰 100 제가 읽어보면 성능이 어마어마하구나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지 그게 이제 탑재가 되면 ai 분야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냐 지금까지 최고급 인공지능 칩으로 여겨왔던 호퍼 지금 주력 상품입니다 엔비디아의 호퍼는 환상적 이었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커다란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필요합니다 18일날 미국 세너제이에서 읽는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위해 무대에 오른 ceo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 b100 블랙 웰을 손에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엄청난 제품이네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ai 훈련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로 꼽히는 h100은 수요가 폭발해서 개당 2만 5천 달러에 4만 달러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 주력 상품입니다 그걸 대신하는 블랙 웰 100의 가격은 5만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보시게 되면 블랙 웰은 2022년에 공개된 엔비디아의 호퍼 아키텍처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이 시리즈의 가장 기본적인 제품인 블랙 웰 100은 전작 h100에 비해서 데이터 연산 속도가 2.5배 빨라졌다 여러분 2022년도에 발표한 호프라는 그런 호퍼 100이라는 제품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2.5배가 빨라진 제품을 2024년도에 제품 개발 여러분들 성공 소식을 전한 거잖아요 물론 시판은 2026년부터 진행되겠지만 블랙 웰 100은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기존의 호퍼 100 800억 개를 넘어섰다 어마어마하네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다만 현재 기술상 이렇게 많은 트랜지스터를 한 칩에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블랙 웰 100은 내부적으로 두 개의 gpu를 연결해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 블랙 웰은 모든 산업에서 ai를 구현시키며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 웰 100에 대한 수요는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능은 2.5배 연산작용이 빨라졌지만 전력 소모는 아주 과거의 15메가와치에서 4메가와치로 크게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미국의 이렇게 핵심적인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걸 보면 반도체인지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홍력을 겪고 있지만 세상 바뀌는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대규모 연산을 위해 블랙 웰 칩을 격비업이 싼 하나의 슈퍼컴퓨터 형태로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ai 반도체 칩을 소개하면서 현재는 8층으로 쌓고 그리고 12층까지 쌓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36층까지 쌓는 주상복합점 36개를 쌓고 쌓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번에 블랙 웰 원핸드레다는 이야기죠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후발주자인 amd 등과 격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amd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여러분 그냥 나라 문제 이야기 하다가 조금 너무 점프한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젠선 황 내용들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이제 바로 그 밑에 기사가 여러분들 요즘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일을 잘하네 5세대 hbm 고대역폭 반도체 3e 5세대 제품입니다 세계 첫 대량 양산 sk하이닉스 3월만부터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하다 이제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게 되면 주변기기를 모아가지고 대만 반도체 tsmc가 이제 그걸 패킹한다고 합니까 그걸 이제 파운드리 업체죠 제품을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죠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선정을 했네요 기회를 세계 최초 5세대 hbm 3e 본격 양산 지금 이야기하는 블랙웰 100은 6세대 제품을 갖습니다 2026년부터 양산이 될 것 같네요 sk하이닉스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밴드 위더스 메모리 hbm 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3월 말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한다 이 hbm 3e의 현존 d램 최고 성능이 구현된 hbm 3e는 hbm 3e는 4세대 hbm 3e는 익스텐더 5세대 아주 sk하이닉스가 잘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뛰었죠 한 1년 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뛰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3e가 속도와 발열 제어 등 부문의 세계 최고 성능을 갖췄다고 밝혔고 초당 최대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풀 hd급 영하 5gb 230병 분량이 넘는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한 수준이다 .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여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 줘 가지고 저도 이해의 포를 높였는데 이게 이제 여기 12천까지인데 지금은 36천까지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d램을 12천까지 쌓아올리는 그런 제품 인데 다음에 6세대 제품은 블랙웰 원 한 대들은 32천까지 쌓아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한국이 hbm을 절대 사수해야 되는 이유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처럼 배경지식이 크게 없는 사람들 들도 아주 쉽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1세대 hbm 2세대 hbm2 3세대 hbm2e 4세대 hbm3 5세대 hbm3e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 가지고 대만 반도체에서 조립을 되는 이 제품이 바로 hbm3이고 그다음에 6세대 가 hbm4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봐야 겠습니다 블랙웰 원 한 대가 6세대인지 아니면 뭐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제품인지 한 번 살펴봐야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설명해야 됐네요 h호프 100은 현재 가격이 600만원 그다음에 또 이제 gh200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엔비디아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